자, 오늘 본론입니다. 우리는 사나, 살아도, 죽어도 누구의 것이에요? 자, 주의 것이다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다 예수, 교수들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고백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큰 자도 있고 그럽니다 다 누구의 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것입니다 자, 우리 온유 누구의 것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 띠형이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장진수 장르님의 것 아니야? 아니야? 그럼 누구야, 제 뒤에 있는 분은? 자, 따라서 합니다 사나 주구나 나는 주를 위하여 주의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꼭 붙잡을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남녀노소, 또 모든 신분과 다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했어요 자,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자, 택해서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은성이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은 뭐냐? 믿음, 성숙은 뭐냐? 자, 이런 인간관계의 성숙입니다 인간관계의 성숙 우리 지지난주에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다 했어요 연약함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도와주기 또 부족한 것은 채워주기 허물은 덮어주기 장점은? 뛰어난 점은? 인정하고 세워주기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숙은 인간관계의 성숙이다 자, 분별은 하되 비판은 하지 말라 여러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 했으면 나도 예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혜민이를 예스 했어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예스 하나님이 우리 종성이를 노 했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예스 하면 나도 예스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나 복음이 아닌 주변 것은 주변 것은 우리가 다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렘넨티도 보니까 초등부 때는 되게 순종적이에요, 그죠? 우리 중등부 저기 뒤에 있는데 중등부는 어떤 시간표예요? 더 순종하는 시간표예요 그죠? 우리 중등부는 그런데 때가 되면 다 멋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사람이 고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기도해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하인 종이고 청직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주인이 있는데 자꾸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 주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인장 마음대로 하이소 하나님은 주인장에게 맡기면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인장에게 맡기면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제하지 말고 내 눈에는 들뽀 상대방에는 티로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에는 티로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들뽀가 뭐예요? 들뽀? 우리 왕자야 들뽀가 뭐야? 들뽀 이걸 들뽀 하는 거야, 기둥 자, 여러분 눈 속에 뭐가 있다고? 전봇대가 있어, 전봇대 큰 허물이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강건이 눈에는 뭐가 있어? 작은 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내 눈에 전봇대를 빼고 상대방은 기도해 주자 자, 이런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것보다 남을 비난하고 분을 내고 화내는 게 더 나쁜 거라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자,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이방인의 성도가 있고 또 유대인 성도가 섞여 있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우상에게 받쳐진 이 고기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하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방인에서 온 믿는 자들은 뭔 소리냐 예수 글씨도가 다 끝냈는데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자들은 먹어도 된다 하는 자들은 이 약한 자들을 뭐예요? 옵신여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상에 받쳐진 재물 먹으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믿음 강한 자들에게 또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 자, 먹는 것 또 날 이거 가지고 계속 서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삿날 선오는 날 뭐 그런 거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근데 우리도 날을 지킬 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날 이사하면 안 될까? 주일날을 이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의 주인공은 모든 날의 주인공은 예수 글씨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지킬 날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평일도 주의 날입니다 자,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먹든지 맛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합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자, 오늘 성교 보면 나를 중히 어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어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주를 위하한 그런 동기로 한다면 웬만한 건 다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하여 공부도 주를 위하여 자, 우리의 다섯 가지 위하여가 뭐예요? 자, 하나님 영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증인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후대를 위하여 이 삶입니다 자, 우리의 소유권은 자, 우리의 소유권은 다 누구의 것이라 있어요? 주의 것이라 있습니다 주의 것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할까요? 우리 육신에 부모가 있는데 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할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영적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빛을 져야 된다고 했어요? 서로 피차 사랑의 빛 우리는 사랑의 빛만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세우는 자들이 다 되어집니다 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 수용 초월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예수 하며 우리도 예수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안 죽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심판 우리 눈치가 빠르네 심판대 앞에서요 자, 거기에 하나님 보자인데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빨간색 백보자 하얀 보자 하나님의 큰 의자가 있는데 하얀 백보자가 있어요 백보자 거기에 무슨 책이 있을까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예수 믿는 사람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 생명책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생명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심판이고 또 심판이 있어요 자,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행실과 또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는데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의 모든 행실과 했던 말들이 쫙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입술을 통해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고 남욕하고 한 거 다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그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또 내 행실 혼자 있을 때 유튜브만 봤던 거 다 펼쳐지는 거예요 흔주가 갑자기 나를 딱 보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복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거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있어요 상급 상이 있습니다 빌리포스 사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멸류관이라 있어요 진짜 꼴복을 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짓고 하라 했어요 짓고 이렇게 직접 말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친구 진짜 꼴보이실 거 마음에 안 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짓고하시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지 말고 누구한테 짓고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짓고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하나님께 짓고한 게 있어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자꾸만 주차 신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 입으로 이렇게 하나님 저 자식 이렇게 막 욕하고 싶었어요 나쁜 놈 이렇게 욕하고 싶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짓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식을 축복하옵소서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는데 우리가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했습니까? 오늘 온 분 중에 하나님께 짓고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짓고하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합니다 니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짓고하면서 내 자신 보고 갱신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영광과 복음과 증인과 교회와 후대를 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일마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합당이 여긴받게 하옵소서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 자세로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인 청지기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하옵소서 상대에 대해 비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짓고하며 내 자신 보고 갱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에 수용 초원할 만큼 저희들 큰 믿음의 그릇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충명을 열 배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천년의 응답이 이만은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